안녕하세요. 화장신부. 어우 뭐야 오늘. 오늘 헤어스타일 씨. 텐지상 뭐야? 나 자신이 머리카락이. 아우 이런 거 있어. 왜 없어요? 오? 야 이 형제인데. 뭐하고 들어가요? 진짜 맛있는 거. 진짜 맛있는 거 보여? 조조 칼국수라고 알아? 어? 아 그거 들어왔던 거. 눈으로만 보는 거 그래서 맛이 없어. 근데 이거 제가 살짝 먹었는데. 아 이거 괜찮다. 괜찮아요 이거는?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원하셨던 또 커머스 또 해달라.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별하고 엄별해서 새로운 음식을 가져왔어요. 저번에 이제 그 가서 그거 먹었거든요. 비장, 허파, 표지 꼬리. 야 오늘은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오늘 뭐 먹어? 오늘 칼국수 칼국수. 너 두두 칼국수 알아? 왜? 아니 칼국수 왜? 아니 니 먹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. 칼국수 맛있는 거야. 칼국수 동네에 김밥 날아가서. 칼국수 미안하네. 조조 칼국수 근데 알아야 돼. 캠핑 갈 때 밀키트 한번 사서 먹어보면 되겠어. 아 그래? 먹어봤어? 맛있어. 칼국수 엄청 유명해. 유명하지 않아 원래? 유명해? 정확히 모르겠는데 캠핑 갈 때 엄청 유명하다고 해가지고. 어디야 나 이거 알고 있는 줄 몰랐어. 되게 맛있어. 밀키트 은근히 많이 먹어봤지 나도. 칼국수 전문가인 척척인데? 그거 알아? 지방 간 지 이제 나 공격 조화 좀 해보려고. 공기동이랑도 찍어봤어. 뭐 먹었어? 담산이라고 여기 근처에 있는데. 뭔데 메뉴가? 등갈비. 매운 등갈비. 아이씨 존나 열받아버리네. 아니 등갈비도 있고 그래. 내가 아까 얘기하려던 게 그런 거야. 등갈비 쪽갈비. 다음에 내가 준비해 볼게. 멸치국수 먹겠네. 아니 지금. 멸치국수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네 집이 왜 안 보이지? 저거죠? 오 강서 면허 여기 맛있는데. 지금이라도. 하하하하하하하 싸다. 탈북수 9,000원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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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근데 10시 56분. 11시가 안 됐는데 이런 거면은. 여기 밀키트게는 이미 소문난 맛집이고. 뭐 여기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거 보니까. 맛에서는 사실 이견이 없을 거 같아. 여기 진짜 맛있어. 내가 먹어봤는데. 동죽을 그대로 포장해줘. 밀키트에. 근 근. 많기도 많고. 신선해. 진짜 내가 많이 걸렀거든. 나름 밀키티들. 잘 몰랐다. 옛날에 핫도그도 팔려고 했었는데. 그 핫도그는. 튀김이라서. 그게 쉽지 않아. 맞아. 맛있긴가. 나름 조건이 까다로워. 아이 그럼. 무척 업계 사람들 나만 보면 오줌 싸. 아니 니 얼굴에. 오줌을 왜 싸는 거야? 밀키트 사랑님들이. 왜? 호랑이처럼 내가 마켓으로 해가지고. 무서워서.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야 나 해물을 이정도로 때려박는 건 좋은 건다. 이게 내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. 이게 거의 안 남는데. 아 진짜? 해물을 너무 때려박아서. 이게 얼만데? 13,000원. 와. 야 싸긴 하네. 그러니까. 이런 거 거의 다 2만원 받지 않아? 무조건 2만원이지. 이정도 올려주면. 내가 밀키트는 먹어봤는데. 이거는 또. 처음에 몰라. 우울이 죽이네. 우울이 죽이네. 그냥. 그냥. 말 안 할게요. 아니 필요 없지. 군분이에요. 군분. 맛있는 깔국수의 군분. 면이 엄청 탱탱한데. 근데 면이 두껍고 이러면은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데. 원래 보통. 밀가루 맛이 하나도 안 나. 국물을. 고소하이. 그 해물이. 칠랑이 들어가 있어. 맛있긴 해. 근데 국물이 엄청 깊어. 이게. 약간 바지락 군루랑도 차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. 어 다르다. 맞다. 다르지. 바지락은 살짝 가벼운 느낌? 이거 되게 진해. 야 꽉 찼다. 근데 이제 겨울에 먹다. 지린다.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. 여름엔 안될거야. 아니 진짜 아직도 주고 있어.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. 어 웃었다 웃었다. 키비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늦었어 죄송합니다. 아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 패션이 오늘 또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추운데 또 이렇게. 원기를 또 이렇게. 20분 정도만. 아 이거. 2시간 걸렸다구요. 아 예. 2시간 걸려가지고. 또 이렇게 해서 차가주시고. 예. 혹시 연기자 분 아니시죠? 아니요. 지금 예. 저는 있는 그대로 날것만. 아 예예. 원카로 똑같이. 하여튼 훈련으로 들어가자면은. 저번봤어요. 아 그냥 그렇죠? 네? 그냥 그렇잖아. 아 이게. 오히려 이렇게. 이게 깔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가 리액션을 덜해도 맛있다는 느낌이 들으시면서 진짜 맛있었어요. 갈국수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여기를 알고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 갈 때 제가 조죽갈국수라고 침 것도 아니고 캠핑 음식을 쳤는데 1등에 들어갔어요. 리뷰가 너무 많고 1등이 나왔어요. 어떻게 조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저희들 어뷰징이라 또는 트래핑을 유의적으로 절대 하지 않거든요. 왜 이렇게 정리가 돼있어. 그러니까 후르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. 버튼 누르면 바바바바나오는 것처럼. 그냥 있는 그대로 날거를. 날거를 하다보니까 저희 밀키트가 캠핑 밀키트 밀키트 검사했을 때 2위를 차지하고 광고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. 본질적인 거예요. 자 보통 식당에서요. 라면을 3개 끓일 때는 맛이 있습니다. 근데 팀에서 라면을 3개 끓이면 맛이 없어요. 맞아요. 맞죠? 인정? 인정. 3개 끓이면 맛이 없거든요. 맞아요. 왜 그러냐면 3개를 끓였을 때는 그 물 1,200ml 조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집에서 구하려고요. 네.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갑니다. 우리는 집에서 못조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조려서 주겠다. 그래서 제가 캠핑했을 때 먹었을 때 뭐 지했죠? 맛이? 맛이 좀 정도가 쎘어요. 그리고 밀키트에는 우리가 접속보다는 아 접.. 다시 들어갈게요. 우리가 다시 들어갈게요.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. 저는 이게 접속보다는 접촉입니다. 그게 우리 노래예요? 소위 말하자면 채팅으로 하는 거 보다는 만나서 접촉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대면하는 걸 좋아하는데 밀키트라는 건 고객들과 우리가 항상 대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밀키트 양에 실은 조개가 조금 100g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아아.. 접촉을 못하다보니 접촉을 못하다보니 이게 지금 밀키트랑 똑같이 조개가 100g 더 들어있는데 저한테 좀 뒤져보시면 밀키트의 그 맛이 나을 거 같아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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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가가 17,000원이죠 릿키트 1위를 달리고 입고 있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할인을 협의를 했죠. 그거를 13,900원까지 내렸어요. 그러면 거의 한 20% 가까이 깎죠. 거기까지 깎은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사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. 리얼로 갑니다. 이제 여기서 똑같아 낮추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. 접속할 수 있지 않을까? 어 접속. 접속이 아니라 접속. 이 형들 생긴 거는 둘 다 뭐 연예인처럼 생겨가지고 거의 뭐 나의 광고처럼 뒤에 칼을 쥐고 왔네. 어 뭐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많이 판매만 안 된다면 뭐 더 훨씬 더 싸게 판매된다. 많이 판매만 안 된다면? 많이 판매만 안 된다면? 아 많이 판매만 안 되면요? 안 된다면. 예.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죽어나요. 왜냐하면. 이 배추라든지 야채를 당당을 매일 생산을 해요. 왜냐하면 그걸 전날에 하거나 그 전날에 버리면 집 물어요. 그래서 저희는 다 프레쉬. 육수 빼고 다 냉장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매추도 차량판랑 움직이고요. 김치도요 당일날 무쳐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실은 하루 일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? 저희가 어차피 이거 사전을 협의할 때 이게 저희가 저번에 판매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려서 배송이 문제가 됐거든요. 맞아요. 저희 죽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원칙이 300개씩 나눠서 기간을 나눠서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. 네. 그러면 몇 개까지? 다 할인할 수 없고 초판 3천까지 2천 개까지. 한 2천 개까지? 이 정도? 이 정도? 좋습니다. 그 이후에는 13,900원. 그러면 2,100개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할인할 수 있을까요? 들어와 들어와 던지세요 던지세요. 저는요 케찹이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선사람 후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선사람 후윤. 돈 남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고 나면 돈 자전히 살다. 그거 멋있다 진짜.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그냥 퍽 주시는 거 사실 이러네요. 얼마나 깎으려고 이렇게 시기.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. 조개 크기 한 번 보십시오. 와아. 아니 근데 딱 재미있어. 자 가격부터 이겨내면. 야 안에 조개들은 양은. 그럼 저 던져보겠습니다. 아 예. 사실 이 가격도 그쪽에 나오니까 싸워볼수록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당황스럽긴 하실 거야. 그런데 만.. 1,900원. 2,000원을 더 깎는 거네? 네 1,000원. 그러니까 원가가 17,000원인데 5,000원 아니야. 그러면 너가 어떻게 보면 코X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긴 한 거네. 안 돼? 아니 코X 수수료는 0,000원 밖에 안 돼요. 안 돼요? 0,000원인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. 진짜요. 맞는데. 선상한 후 이윤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. 아무래도 접속보다는 접속이. 왜냐면 약간 접속이 조금 닿을랑말랑한데 그 아쉬움을 너가. 내가 그냥 1,900원 때리는 거야. 딱딱하고 좀 그렇지. 그 옆병만이 길덤 말덤. 나는 이윤일 정도 남기게 되겠다. 그러면 1,900원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. 그대로 맞을 수도 있는. 선생님 대표님한테 한번 뽑자. 우리 좀 더. 아, 이 형님 진짜. 11,900원이요? 제시를 좀 해주세요 아닙니까? 너무 힘드시면. 뭐 900원 뒷자리 말라도 집이 가고 11,000원 갑시다 그러면. 오오오. 뭐 사람은 뭘로 먹어? 진짜로요? 진짜. 화끈하시네. 아니 근데. 11,000원인데 2,3인분에 2까지 먹으면. 아 이렇게 말도 안 되죠. 대신 근데 그거를 진짜 2,100개에 딱 3차까지. 예예. 근데 괜찮아요. 감당되어가지고.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장님들이 또 그렇게 싸게 드시고. 100원이나. 홍보나 백끌 리뷰. 아니 맛 없다, 맛있다. 상관없어요. 악플 달아도 돼. 하지만 꼭 한 글자씩 코멘트를 꼭 좀 달아주십시오. 예. 그 약속할 수 있으면 저는. 예. 합격 한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이후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. 네. 너무 많이 걸면 안 돼요. 조금 안 가야지. 이 점에서 받아볼게요. 저희 이제 공장의 공장장님한테. 온라이어될 시간에 못 가가 온 것 같습니다. 아니 왜냐면. 담당자분이 낫겠지? 질 거 아니야. 얘기가 안 되는데. 와서 11,000원으로 한다고. 저 사실 그전에 얘기했을 때 그 단가도. 대표님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저희한테 추가합니다. 하아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. 전에 먹었던 거가. 잔액 부족이 떠가지고 계산을 못 했는데. 계산. 네. 해야겠죠? 네. 아니 뭐 직원도 고생하는데 뭐. 대표님. 열배 결제 이런 거 아닌데. 왜 가. 열배 결제요? 네. 적금적으로 하고. 아. 아니 저는 적금적으로 지금 끊긴 거예요. 11,000원으로 2,900원씩 2,100개 하면. 돈이 580만원이에요. 아 네. 580만원. 3만 1000원. 열배 결제하면 36만원. 야 그러면 깔끔하게. 열배 결제하고. 우리도 뭐 소비자 친구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. 소비자 친구가. 농담이. 아 저 지금. 진짜 당황했잖아. 저 진기해. 이 기분이라고. 내가 이 기분이었다고. 이 사람아 내가 그 기분이었다고. 우와. 맛있다. 우와. 칼국수 어때? 칼국수 맛있는데? 질이지. 야 근데 밀크 짜증 이런 칼국수 맛이 날 수 있나? 내가 봤을 때. 내가 봤을 때 영상 올라가면. 맛있어. 진짜 거짓말 치고 한 30분만에 2,000개는 나갈걸? 나도 사고 싶긴 해. 나도 사고 싶다. 와 근데 이거 밀크? 아 이거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고 얘네한테. 아니 진짜 맛있어. 뭐라고 하라고 얘기해 놓은 적이 없어요. 진짜 리얼로 갑니다. 두 팩으로 몇 명이요? 여섯 명이 먹을 수 있어요. 딱 맞다. 근데 양이 많아. 남자도 있는데. 연말 파티이나. 연말 파티하고 다음날. 아 아침에 배장으로. 끓여먹으면 딱이야. 양이 딱 많아. 우와. 비주얼 시판 터치. 할라? 하여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성에다가. 이제 조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. 맛은 진짜 너무 제가 보전을 하는 부분이고. 그리고 우리가 대표님이라는 딜을 해온 게. 2100개까지는 11,000원에. 그 뒤로는 13,900원에. 이것도 근데 진짜 많이 할인한 가격이야. 아니 근데 양이 많아. 13,900원이면. 대표님. 대단하심. 주인공이. 아 fear. 어. ט. 세팅. 터뜨린. 아잇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